아하이유 오랜만입니다 며칠 만이지? 한 일주일 만인가 진짜? 진짜 딱 일주일 만인 것 같은데 근데 일주일 만이라 손이 좀 많이 굳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틀만 놀을 안해도 손이 굳는데 일주일이나 안해버려서 어떨지 정말 궁금하다 그죠? 지금 실력 한 플리티넘 정도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해봐야지 오늘도 기계티모 한 접시 가시나요? 오늘은 제가 생각해온게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해온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뭔지는 이제 픽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빅토르도 이제 그죠? 유튜브 더 이상 제목 쓸 게 없어 할 거 다 했어 뭐 할 건지 스포 좀요 천체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번개를 씀 살짝 그거 같네 수모고기 하는 것 같네 번개를 쓰는 챔피언임 자 번개를 쓰는 챔피언 바로 우디르다 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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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디르 한번 가보자 뭐가 물음표예요 우디르 큐스킬에 번개 막 쓰잖아 호디르 몰라? 이렇게 한번 가보자 집공 우디르 갈게요 큐섬마는 공국기 단 하나도 찍지 않는 그냥 무지성 큐섬마 우디르 한번 가자 아니 이게 좀 하고 싶더라고 사실 어제 한판 했어 부캐로 비밀 계정 부캐로 한판 해봤는데 재미있더라고 물론 본키로는 안해봤어요 뭐야 그냥 일단 박죠 이번 시즌 두 번째 판이야 그래서 잘해보자 화이팅이요 근데 이길만 했는데 군드라가 나왔었더라면 죄송 일단 제 손 한번 쳐주고 미안해 미안한 건 미안한 거잖아 근데 뭐 어떡하겠니 이미 죽어버린 걸 사과하는 게 최선이다 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보자 사이드를 돌아보자 일단 녹터는 지금 대화가 안 통해 밟은 크라켄이야 설마 나니? 용차 으차 으차 좋았다 이런 거 좋아 자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자 무디로야 비록 2킬 7대는 1업이지만 응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친구 미니언 응 좋았다 그리고 이게 W를 키고 생명력수가 생기기 때문에 W를 쓴 다음에 이제 군드라를 쓰는 게 굉장히 좋다 흰컷 맞아 자 그만 가주고 오케이 탑에 녹턴 붙었으니까 1인분이야 좋았다 아 미안 미안해 녹턴아 사과했지 않니 어? 썩 썩 여기까지 대우디르 또 메이킹하셨습니까 아이수 음 좋았다 얘들아 이 정도면 거의 한 3인분 했지 음 아주 좋았다 어차피 나 사이드밖에 안 갈 거라서 괜찮아 따 따 따 따 따 어 뭘 따봉이에요 이녀석아 여기 2차 한번 같이 먹어보자꾸나 뭐 집 갔다가 탈포탄이 낫겠다 이거는 녹턴이 아마 이것까지 밀거거든요 이건 안돼 이녀석아 탄만 가자 그리고 여기서 무리를 절대 하지마 팀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밖으로 나가자 아니 이것도 안되냐 말과 행동을 좀 갖게 할걸 284 괜찮아 일주일만이잖아 팀원한테 일단 사과의 말을 올릴까 미안하다 내가 일주일만이라 좀 못했다 사과의 말을 좀 올려 용서해줄 사람이 한 명은 있을 수 있잖아 이러면 만약 이 게임이 지더라도 그런 말하면 사기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게임 시작 초반에 이제 이런 말을 했으면 사기가 떨어지는게 맞는데 이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사기가 없어요 팀원은 이미 나한테 기대를 안하고 있어 실력적으로는 기대가 없으니까 인성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걸 좀 알려줘야지 어 어 그쵸 어흥 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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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드거져 그냥 냅다? 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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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수고유 다이수 얘들아 좋았다 그래 그래 486 486이면 나쁘지 않지 노래도 있잖아 그쵸? 어우 얘들아 좋았다 그래도 5뒤로 재밌네 오늘 5뒤로만 해야겠네 점수 5왔잖아 야 딜량 1등 했잖아 왜 1등이냐? 아 수고유 음 좋았잖아 문도 탱 우디르를 생각하고 문도로 고작겠지만 음 난 아니란다 음 이걸 어쩌나 우리팀은 이제 어? 우디르? 오케이 든든한 탱커 한명 한타에서 확보 살짝 이런 느낌이겠지만 그냥 3위일체 군드락 올려버리고 한타는 안하고 사이드만 가버림 근데 뭐 열심히 하면 되지 그쵸? 아 이거 우리팀 AP가 좀 많네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AD 우디를 해야겠네 원래 할 거였지만 아 그냥 집공을 갈까 님들아? 정복자 말고? 어차피 사이드만 갈 건데 정복자가 필요가 있을까? 그냥 집공이 맞지 않을까? 라인전도 좀 세게 가면서 아 호디르는 집공이 맞는 거 같은데 뼈방패만 소생으로 바꿀까요 그러면? 아인가 뼈방패도 될까? 고민이 되네 몰라 일단 뼈방패 가자 라인전도 세게 가자 우디르 제가 평소에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스킨이어도 왜 이렇게 스킨 낀 거 같냐? 내가 옛날 우디르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가? 우디르 살짝 거북목이네 아니 목이 살짝 나와있네 롤 많이 하셨나봐 어? 뭐야 이거? 엥? 근데 이속이 너무 느려져 아 아쉽다 유치하게 키지 말걸 너 근데 갈 거니? 문도야? 혹시 이거 갈 거니? 근데 안 갈 순 없네 어 텔포 쓰렴? 오케이 엥? 가볼까? 자크야 이거 혹시 가능하겠니? 가자 핑을 마구 찍어 이거는 무조건 가야돼 이 친구는 텔포도 없어 지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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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자 됐다 이거 고고 혈? 엥? 옥차아 다운 좋았다 자크야 이런거 아주 좋아 자 문도인생 망했죠 흐흐흐흐 오오 자크야 미니언에 죽을 뻔했냐 오 그래그래그래 다행이다 좋았다 오케이 탑주도권을 이용해서 했다 빠지자 어 어 반중 아 용차 탑이 탑 탑 나 좀 손해봤어 어쩔 수 없지 뭐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되면 그냥 길게 싸우자 어 어 네 나쁘지 않아 이러면 1킬 먹었잖아 그래도 음 그나마 다행이야 탐켄치가 좀 쎄 너 왜 4킬이니 탐켄치야 어 어 이게 뭐임? 이게 뭐야 서폰맞아 지금? 어 글리체를 어 잘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종차 이긴합니다 갈게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 호골 3칸 맛있구 음 달다 뭔더가 후반 가도 어디라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사이드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리가 올 수 있나? 몰라 일단 밀자 오케이 야 미안해 존도야 아 엘리스님 잠깐만요 뭐야 왜 바로 안달려 아니 아리님 모아삼 여기서 얘네 모임 아 그냥 대충 맞아 대충 맞다가 더블을 키고 존드라 이거지 뭐먹어 왜가니? 존드라 가면 되지 와 데미지 진짜 미치긴 했다 아니 아니 이정도인가? 이게 큐딜? 군드라 딱 바로 불피 딱 바로 터 밀어버리기 7마리만 더 먹고 갈까? 1마리만 오케이 엘리스가 왔어 근데 어떻게 이거? 나 이미 도망을 못가 어 나 갈게 어 잘가 근데 미드타워 좀 두들 어 그래 네 아 수왕이나 3개가 너무나 아쉽다 각은 좋은데? 와우 좋 좋았다 얘들아 어? 좋 몰라 우리는 다른거 몰라 그치 이게 맞아 지금 지금 이게 맞다 좋고요 야 이게 우디를 야 트런들이야 아 아 미안 에에? 하하하하 좋고요 용차 이 녀석아 미안 갈게 사운만 받아오 내가 진짜 미안 블리츠님 잠깐만요 말로에요 말로 고맙다 역시 말로하니까 말로 해주잖아 웨이브 좀만 더 먹고 그렇게 갈까? 어 어어? 이게 뭐야 에잉? 에이스 어? 어 딱 다음 이게 호디르야 어어? 아니 애니비하님 저희도 못가요 그러면 흐흫흫 아니 애니비하야 어 그래그래 어 어 잡았어? 잡았으면 됐어 아이고 그래 진아 수고해라 바론가자 우리 어? 네 욕먹으러 가는데 상대는 아 자 체력이 좀 까여도 그냥 트런들마냥 W키고 아 음 바로 풀피 왜 이렇게 절대 한타를 하지마 한타 약하니까 그냥 미드를 밀어 감 범 내 친구 미니언을 살려둬 이거는 EIGHT EIGHT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어떡할건데 네에 아니 아리아 대체 뭐하게 여기서 에잇 웃다 가보지 마라 뭐야 끝나겠는데? 아 그래 한 번 더 하자 얘들아 아쉽잖아 나 3천원 있는데 선체 선체 사오고 탑으로 가죠 야 이건 사실상 풀템이라고 봐야돼요 이 다음에는 뭐 없어 그냥 3위 곰드라 선체 이게 풀템이야 얘는 더 이상의 템은 필요가 없다 어? 저긴가? 어? 네 아리에 궁극기가 있어 아리 호? 호? 호 네 에? 에라 모르겠다 아 진짜 미안 아 얘도 사실상 뭐 트런드리랑 똑같다고 봐야돼 얘도 한타는 웬만하면 하나는 안돼요 절대 한타를 하지마 그냥 사이드만 가 한타를 절대 해선 안돼 여기 설마 누가 오겠어 그죠? 왔네 위안 아니 왜 다 여기로 오냐 아니 아 아니 바론 4대5 한타 노려볼만 했잖아 왜 다 일로 오니 근데 바론 먹었잖아 음 괜찮았잖아 그죠? 근데 여기서 뒤늦게 4대5 한타가 용에서 열린다며? 어 이기는 중 일단 애니비아를 지켜 얘들아 까비요 어 어어 어? 어 에이스 여기서 만약에 어 그래그래 좋았다 좋다 얘들아 어 보고요 한 10초정도 이제 춤을 추고 있다가 음 춤을 좀 추다가 음 가보자 어 수고 되지 뭐야 뭐여 음 그래 기다려보자 뭐지 아오 아오 짜쳐 내 직접 보마 음 양호하고 그리고 포털에 가한 피해량까지 음 좋았다 아 이러면 근데 팀원한테 칭찬도 못 돌리네 너무 짜치는데 그리고 탑 호디를 하면 좋은 점이 아무도 뭐라고 안해 이게 게임 중반 갈 때까지는 얘가 뭐 탱 우디른지 사이드 가는 극딜 우디른지 뭐 AP 우디른지 모르거든 아무 말도 안해 그냥 뭐 탑 절망 가는 우디르겠거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중반에 눈치챈 그냥 속으로 어 아 든든한 탱커 한 명 있네 라인전 리드하는 살짝 이 생각밖에 안함 절대 이 우디르가 3위일체 군드라 선체 올릴 거라고는 생각을 안함 그래서 좋아 그행은 뭘까 아 미드 아트록스 탑 그엔 아 갈리오니까 맞네 옛날에 미드 아트록스 많이 했었지 한창 아트록스 사기일 때 막 카사디만 골랐다 하면 미드 아트록스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안 좋은 기억이 좀 남아있는데 그쵸? 미드 아트였네 아트였네 이런보이 오 야 이거 춤이 춤이 애사롭지 않은데? 흐허허허허허허 일단 마구 신나 보여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방 방 질까 아니 평타가 안 터지냐 뭐야 평타가 안 터져 어? 엥? 어? 그인이 6렙일 때는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저는 궁이 없거든요 나는 그리고 바로 피복사 어? 어? 아 미안 오케이 살짝 그 어쭈 대포가 먹고 싶었구나 이 녀석아 다음 대포는 못 참지 음 그래 그래 대포는 먹어야지 잘 가렴 먼저 1데스를 해서 방침을 유도하는 작전인가 정확하게 보셨어요 진짜로 딱 1데스 해서 어 뭐야 우디를 그냥 가본데? 해서 죽어주잖아 그앤도 작전 좋았잖아 어? 그차 따 따 따 아우 어디 까볼래 까보 이게 호디르야 어?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절대 예상 대기 시간을 넘겨선 안 돼 이걸 넘기는 순간 서브 권리 확률이 한 3배는 뛰어요 서폿 호디르 서폿 호디르 이제 시나리오 예상 1레벨에 큐 강한 평타로 따왔다 원딜이 어? 뭐야 호딜 생각보다 괜찮은가? 2렙 3렙 찍고 그냥 무지성 두들김 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0-3-0 우딜 왜 함? 이미 한 판 다했다 징크스 031 우딜님 그냥 올라가면 안 돼 그렇게 착하기도 말 안 해 그럼 꺼지셈 아니 좀이 아니라 그냥 그냥 꺼지셈 혼자 감 원래 로밍형 서폿은 살짝 그런 맛이잖아 라인전 그냥 못해서 본인이 못해서 터진 거 이제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서 좀 잘한다? 근데 이제 원딜 좀 속 터지거든 아니 바텀에서는 서브 때문에 망했는데 올라가서든 잘해버리네? 그러면 범인은 서브 때문에 두 번 죽은 0-2-0 내가 돼버리네? 살짝 이런 생각이 들잖아 원딜 하다보면 위에서 비벼져서 어찌저찌 5대5 한 달 딱 갔는데 상대 원딜이랑 2코어 차이나고 결국에 막 템 차이로 지고 징크스 생존핑 한 판 다 했네 벌써 야 벌써 두 판이나 했네 큐 돌리다가 이런 경우는 이제 뭐냐 이제 예상 대기 시간을 그냥 그대로 넘겨서 큐를 잡다가 서폿이 걸려버린 거야 보자마자 바로 닿지 그냥 안 봐도 눈에 허나다 마스터 티어 되면 비서노 포지션 안 잡히는 보상? 그러면 진짜 큐 한 번 잡는데 20분 걸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왜냐면 저희가 플레이한 게임 중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이 서폿들이 있잖아요 이 서포터가 이제 아닐 수가 있다니까 서포터가 본인 라인이 아닐 수가 있어 이거 봐 원딜러잖아 이런 이제 귀인들이 껴있어요 그냥 서버 걸려가지고 어 뭐야 한 판 희생하지 뭐 이런 사람이 껴있어 우리 같은 사람은 닿지 하지만 이 사람도 봐 이 사람도 미드잖아 아니 서포트는 없어 이제 뭔 서포트 유저여 그냥 걸리니까 한 판 그냥 봉사하는 거지 진짜 귀신같이 둘 다 서포트 유저가 아니네 제 생각엔 서포트를 고른 순간 점수 한 10점씩 더 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서포트를 하지 전 그래도 안 해요 저는 솔직히 100점 줘도 안 함 서포트는 왜? 재미가 없으니까 진짜 그런 보상이라도 있어야 점수 올리려는 사람이 서포트 열심히 해주지 그냥 살짝 봉사 그 하는 느낌으로 점수 더 줘야 된다니까 서포터는 어흥 무빙무빙 네 어우 아파 야 오케이 리진아 가보자 이거 내 스타 한번 넣어볼게 으차 으차 살 수 있니? 뭔 따봉이여 이게 문도야 어? 살 줄 알았어 잘 가렴 일단 노궁 노궁이야 리신아 천천히 하자 이거 잘 가렴 하하하하 다 다 다운 하하하하 뭔 문도여 손해봐야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텀이 살짝 그 어 손해를 보긴 했는데 뭐 어떡하겠니 힘내렴 아 근데 피읍은 진짜 미칭이 됐다 오디를 정신 나갔는데? 오 아래쪽까지 음 그래 그래 왔다 정차 아 서포트 하는지 아쉬운데 뭐요? 용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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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아유? 오? 싸움 역시 리신이야 아 문도만 하니까 얼마나 좋니 문도만 매일 나왔으면 좋겠네 그쵸 그냥 밀게 그쵸 먹을게 으허허허 따 바로 풀기 따 따 으챠 으챠 안 밀게 으허허허 아 밀어버렸네? 아쉬워라 으챠 뭐 어쩔건데 야 문도공을 왜 쓰니? 그냥 곰 들어와 쓰면 되지 으챠 오 네 왜 이게 호딜야 이 녀석아 안 죽을 줄 알았지 야 이거 3일째까지 나오면 이거 뭐 어떻게 막음? 누가 막음? 나는 모르겠네 바로 여기 텔포 아 어 어 네 어? 미안 아 까불지 말걸 좀만 사릴걸 어? 까불지 말걸 어? 아이고 이런 아니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먹어버렸네 세상에 세상에 그쵸 이거 문도한테 죽을 그게 없는데? 문도 스카노가 그냥 뭐 백만년 때려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는? 뭐임? 야 문도 왜 하니? 우디로 하면 든든한데? 문도 왜 함? 아 스카노야 왜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아래도 저버렸네 문도야 어떡하니 그래 그래 그냥 밀게 에라 모르겠다 어? 아니 아 뭐요? 음 세표 음 좋았다 또고요